이런데 이런데 와 미쳤지 바로 요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먼가요 야 물 넣으면 돼 와 미쳤다 야 저 자전거 아까 세워져 있었거든 저 자전거 세워져 있었어 와 아따마 깜짝이야 와 연기 소리 들어봐봐 오이 오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prepare foretted 세 controle 또 세飢는데 서 얼른 퍼프 있으면 바로 얘기하자 사무실 저기가 화장실인가? 뭔가 긴가? 뭔 드롭힜? 뭔 드롭히냐고? 그거까지는 나도 모르겠다 여기가 쓰러졌어 진짜 지금 뭔가 너무 조용한데 아까는 진짜 이상한 소리도 엄청 많이 났었는데 조금 비싼 거야 이 방은 사무실이라고 적었는데 뭔가 수신 안될 것 같은데 수신 이상한 거 얼른 얘기하시죠 계세요 좀 들어갈랍니다 올라가 봅시다 올라가 봅시다 뭐 없지 아 뭔 소리야? 이 파란 소리 이게 이리와! 봐봐! 오오오.. 어디요?! 위.. 위에서 난다고?! 이 ㅆ놈아! 이 ㅆ놈아! 죽여볼게 개노랬네 여기서 죄송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나왔어요 좀 올라갈게 내가 지금 잘못 들은가? 뭔 소리 들리는디? 누구 있어? 누구야? 누구야? 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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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어디 창문이 열라고 탁 탁 탁 탁 소리 나는건가? 저기 앞에도 어디에 있는บ까? 뭐 그러냐 места? 조금 더 길어진다 그냥 계속 들은거 같은데? 어디에 있는 건가? 지금 근처에서 나는건데? 가봅시다 3층도 한 번 올라가 보게 와..뭐야? 이거 진짜인데? 도망간다 나 아니야! 나 다리 여기에 있어 뭐? 내가 억울었건가? 안 열었? 와 다쳤다 방금 아닌데 와 진짜 누구 있냐? 안 열었? 어 밀어서 지금 잠갔어 흉가방송 안 한다고 했는데 아 우리 탐방이에요 탐방 예 그냥 놀러 왔어요 아 흉가방송이 아니라 누구 있어? 또 또 응? 이거 진짜 누구 있는거야? 좀 위험한게.. 다리가 좀 짧아서 죄송합니다 계시오 누구 안에 분명 아까 몸 쿵 다쳤잖아 맞지? 그거는 주작할라기에도 주작할 수도 없겠다 사람 없고 문 뒤에는 없어 누구 있어? 뭐지? 뭐지? 나오기만 바로 뚝배기 떼달라고 할게 뚝배기 맞어 왜? 왜.. 왜.. ㅇㅇㅇ 없네 없죠? 화장실이 좀 무섭다 아까 문 닫힌거 그건 내 안아냐니 사람이 닫은거 아니야 솔직히 아까 거기 무섭다 안왔지? 다 꺼졌네 이거 하루랑 다 꺼졌버렸네 하루랑 다 꺼졌버렸네 그거 인정 온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다 꺼졌버렸네 다 꺼졌버렸네 다 꺼졌버렸네 다 꺼졌버렸네 다 꺼졌버렸네 다 wherever Hm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